다운타운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중부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도이다. 인구는 약 12만 1,000명이다. 남미에 있는 국가인 콜롬비아와는 관련이 없다. 주에서도 가장 큰 도시이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무역중심지이며 인기있는 관광 목적지이다. 도시는 주위 중앙에 있으며 콩깔의 강에 뻗어있고 리칠랜드군의 군청 소재지이다. 연방, 주, 군,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시민이 다수이며 100여개 공장이 있다. 화학, 콘크리트, 전자, 목재, 금속제품과 식품가공, 섬유공업이 발달하였다. 콜롬비아의 주립농업시장은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농산물 시장이다. 1859년에 퍼스트 침례교회를 포함한 콜롬비아의 역사적 건물을 세웠다. 1860년에 연방탈퇴 회의가 교회에서 열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북부에서 탈퇴하는 일을 논의하였다. 주의사당은 남북전쟁 때 포탄으로 입은 상처가 아직도 있다. 다른 콜롬비아 관광지로는 콜롬비아 미술관, 주지사 저택, 우드로 윌슨의 어린 시절 살던 집, 리버뱅크스 동물원과 정원 등 있다. 1919년에 개장한 콜롬비아 극장은 미국에서 가장 오랜 극장 가운데 하나다. 교육기관으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엘렌 대학교 등 있다. 콜롬비아 시의원과 시장은 매 4년마다 뽑는다. 시의회는 도시 비즈니스를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 담당자를 임명한다. 콘깔의 원주민이 현재 콜롬비아 지역에 1700년대 초반까지 살다가 북쪽으로 이주했다. 백인 정착자들이 농장과 목화 생산 지대를 지었다. 1786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주도를 해안도시 찰스턴에서 주중앙으로 옮기는 일을 찬성하였다. 입법자들은 국가를 위해 쓰이는 단어 콜롬비아를 새 주도로 불렀다. 주정부는 1790년에 거기서 첫 회의를 하였다. 1800년대에 와서는 목화 생산이 콜롬비아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남북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콜롬비아는 번영하였다. 1880년대에 다시 번영하기 시작하였고 섬유공장이 늘어나 도시의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도시는 콜롬비아를 아름답게 만들고 더 많은 주민들을 다운타운에 끌어들이는 프로그램을 세웠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몇 개의 사무실 건물들이 건설되었다. 1990년대에 와서 도시는 콜롬비아의 호환지역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일을 시작하였다. 새로운 공원들과 다른 공동개선들은 호환지역의 비즈니스들과 상점들을 끌어들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